아주 기쁜 소식이 있어요. 대중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주간 아이돌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아, 진짜? 너무너무 재미있다. 우리 아이돌의 장점들을 제대로 뽑아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좀 더 겸손하게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만큼 더욱더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친구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 가보시고요. 이분들 진짜 너무 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보게 됐습니다.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우샵 관리!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럼 인사 한 번 부탁드릴게요. 실례합니다. 제가 모르고 자리를 잘 못 잡아서 이동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5, 6, 7, 8. 오케이.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조금만 더 할게. 1, 2, 3, 4, 5, 6, 7, 8.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희는 우석 관린입니다. 우리 둘이 아주 별 별 별 별 별 짓을 다 해. 일단 팀 이름은 따로 안 짓고 그냥 우석 관린으로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른 거 지우려고 했다가 간단하게 우석 관린이 나는 멤버 이렇게 있다. 알려주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지우려고 했던 이름을 한번 여쭤봐도 되나요? 저희 애어분 이름 국탈공립 행울레사시 윤희명 그것도 있었고 관린이의 관자 그리고 저희 우석이 우자로 떠가지고 관! 아! 관! 힙합상국지 힙합상국지 이분들이 숨어있는 토크의 고수들인 게 우석 씨도 말씀을 잘하지만 우리 관린 씨가 굉장히 토크가 재밌습니다. 한 번 같이 했는데 너무 재밌었다고 재밌고 광주 여기 없을 수도 있어. 알겠습니다.